도봉구 작품은 도봉구 곳곳의 시설, 명소, 동네 등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단순한 풍경사진보다는 나만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장소를 주제로 DSLR 및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이면 됩니다.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며 참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. 작품 형식은 JPG 파일이며 1인당 2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. 2호 군은 대상 1명, 최우수상 1명, 우수상 3명, 입선 20명 모두 25명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한다는 계획입니다. 선정된 25점의 작품은 도봉뉴스 및 구 SNS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구종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 사진 제공 도봉구청입니다. 지금까지 동대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